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놀이를 해볼건 뭐냐? 바로 짜잔! 저번에 만든 얼음 썰매인데요. 오늘 이 얼음 썰매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포근한데 지금 한번 가서 얼음 썰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자, 아버님이 타고 계십니다. 얼음 썰매. 어때?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아, 재미네요. 자, 이제 얼음 썰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까지 갔다 올게요. 이게 두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갔다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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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죠? 어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저쪽으로 이번에는 뒤로 갔다 왔으니까 옆쪽으로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슬라이딩에서 제가 봅슬레이처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자, 한 번 더 타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닌데 제가 또 저리로 가볼게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데? 원래 썰매는 다른 사람이 끌어줘야 재미있죠? 그래서 아버님과 가위가위보를 해서 썰매 끌어주기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제가 짓고 말하네요. 그러면 제가 아버님 썰매를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끌어드릴게요. 어때요? 잘 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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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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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아 제가 아버님을 끌어 드렸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위가위부를 해서 너흑 땀에 끓어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차네 나차네 우리 한번 가봅니다 와 아 오늘 아버님하고 같이 얼음설형이랑 타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얼음설형이 다른 사람이 꾸러주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구요 혼자 탈 때는 그래도 얼음이 좀 눅눅한것 같아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이 타러 나오니까 굉장히 재미있네요 여기까지 이리티비 였구요 앞으로도 재미난 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